정성공주는 조선제 3대왕 태종 이방원의 딸로 1404년 태종과 원경왕호 사이에 사남사녀 가운데 사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 사실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후궁들을 들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경왕호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성공주가 태어나고 몇 년 후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하던 태종이 부인 원경왕호의 친정에 대한 숙청을 시작하면서 왕과 왕비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태종 10년 3월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었던 원경왕호의 남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에게 태종은 자결하라는 명을 내렸고 태종 16년 1월 왕비의 남은 남동생들인 민무율 민무엘 또한 죽기하면서 원경왕호의 집안은 멸문제와 다름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태종은 일방적으로 막내딸 정성공주의 혼례를 추진하게 되지만 원경왕호는 큰 슬픔에 막내딸의 온사에 아무런 힘도 의지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들은 막내딸인 정성공주의 남편감을 맞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외척들을 여전히 경계한 태종은 자신의 딸들을 쟁쟁한 유력 가문에 시집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슬슬 뒷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태종과 원경왕호의 4명의 딸 중 이미 시집을 간 공주는 3명으로 첫째 정성공주가 이거이의 아들 이백강 둘째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 조대림 셋째 경왕공주는 권근의 아들 권규와 혼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왕실은 당대 최고의 명봉가들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막내딸 정성공주만큼은 권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 남편을 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선 최초의 부마 간택이 실행됩니다. 태종은 의도적으로 사호포미아 사대부 가문의 자재들을 대상으로 부마를 결정하려고 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공주의 배우자로 최종적으로 간택된 주인공은 남이였습니다. 남이는 계곡공신이자 영의정을 지낸 남재의 손자였으나 남재는 연로에서 정치적 야심이 없었고 아버지인 남경문은 봉정대보 병조우랑을 지냈지만 26세로 요절했기에 명봉가 집안 출신이나 미래의 외촉으로서 영향력이 크게 없을 태종의 입맛의 땅만은 혼차였던 것입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는 아직 어리나 국가의 일이 없는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여 대헌 등에게 명하여 사호포미아 사대부 집 아들을 널리 구하여 부마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여러 대헌이 세 사람을 아뢰었다. 그 중에서 의정 남재의 손자가 명경의 대강 합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정하였다. 부마가 되는 자는 가난하고 천함을 걱정할 것이 없다. 문벌의 자손은 교만하고 부귀한 데에 습관이 되어 폐망하지 않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관직이 낮은 이들 가운데 과부의 아들과 같은 자를 취하여 이를 삼으려는 것이다. 이 아이가 비록 의정 남재의 손자이긴 하나 의정이 이미 늙었고 그 아비가 일찍 죽어서 과부의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으니 단연코 교만하고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여러 사위를 보니 처음의 사위를 삼을 때에 평양백 조조는 개국 원훈이고 나라와 편안함과 근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적에 실린 것과 황제의 조정일을 널리 보아서 그 아들 조대림으로 부마를 삼았는데 무자년 겨울에 과연 목적에게 속아 하마타면 제명해 죽지 못할 뻔 하였다. 만일 내가 천년지정에 지겨나여 마음을 닿아여 살피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 경들이 함께 목격한 일이다. 청평군 이백강의 아비 이거이도 또한 대죄를 지었는데 아들 때문에 명대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 아비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아들이 부마이면 일에 난처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벼슬이 낮은 집에서 구하면 거의 교만한 버릇이 없을 것이다. 태종의 입맛에 맞는 부마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조건에 맞는 여러 명의 후보자 중 남이가 간택이 된 것은 할아버지가 남재라는 영향이 컸습니다. 남재는 이세계 제자로 고려시대의 진사에 급지하여 좌부대형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과 두루 친하게 지냈지만 이후에는 동생 남원과 함께 이성계를 적극 지지하며 조선계국에 힘씁니다. 고려가 조선으로 세상이 바뀔 무렵에 태조를 주대하는 모략이 제한테서 많이 나왔고 결국 1392년 7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지만 남재는 상을 받기를 원치 않아 이를 피해 지방에 있었습니다. 태조는 이를 안타까워하며 사방을 수순문하여 남재를 찾게 하였고 그가 별탈 없이 건강하자 이를 기뻐하며 제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남재는 계곡 1등 공신으로 중추원 학사의 대사원을 겸하면서 의성군에 봉해집니다. 1394년에는 정왕군 이방원을 주척으로 명나라로 향하는 사신단이 꾸려졌는데 이때 남재가 따라가기를 자청하여 이방원을 도와주게 됩니다. 갑술련 사이에 태종이 왕자로서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가 따라갔는데 그때 함께 갔던 재상이 자못 불공하였으나 홀로 제만은 예로써 공경하였다. 1396년에 남재는 보병마사에 임명되어 대마도를 정벌하는 데 참여하는 등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얼마 후 당시 핵심 세력이었던 정도전에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정도전 일파와 그와 친분이 있는 동생 남훈과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재는 제1차 왕자인한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무인년의 그의 아우 남훈이 정도전 심효생과 더불어 여러 적자를 없애버리기로 모의하였으나 이방원이 재는 모의에 가녀하지 않았다 하여 사자에 두었다가 사건이 평정된 뒤에 죽음을 면하게 하여 귀양보내고 다시 소환하였다. 1401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남자는 조준과 함께 당시 세자였던 양령대군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경제에 밟고 산수를 자라여 남산이라 불렸으며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정점인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1415년 11월 남경문의 아들이자 당시 우의정이었던 남재의 손자 남이가 정성공주의 부마로 결정되었고 이듬해인 1416년 2월 두 사람이 혼인을 하면서 부마 남이는 숭정대부 의상군에 봉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13세였던 정성공주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성공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두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중곤에 있을 때로부터 극진한 효성이 숙성하였고 집을 가지기에 이르러서 근검함이 더욱 나타났다. 바로 규문의 화목함을 이루었고 이로써 청리의 규범을 보여주었다. 정성공주는 혼례를 올린 후 다른 공주들이 하가했던 것처럼 유모와 몇 명의 궁녀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 지어진 집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상황과 대비가 남의의 집에 이어하다. 중군과 세자가 남의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다. 이렇게 두 가지 실록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정성공주가 살았던 집은 상왕인 태종과 중전인 소원왕후가 머물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의의 집에 이어한 상왕태종을 뵙기 위해 세종이 수시로 무난 인사를 하러 온 것을 보면 창덕궁과 멀지 않았던 곳에 공주의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공주와 남의의 부부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입법상 15세가 지나야 첫날밤을 치를 수 있었기에 공주는 16세의 나이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공주가 17세 때 어머니인 원경하고 민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2년 후에는 아버지인 태종까지 죽게 되자 연이은 초상으로 인해 정성공주는 몇 년간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유교식 장례법을 따랐기에 상을 당하면 금육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의 남편인 남인은 금지된 부부 생활의 불만으로 노름에 빠졌고 부모를 잇따라 잃은 슬픔으로 인해 몸져놓은 정성공주를 외면하며 점점 더 노름에 빠져 투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민년에 공주가 병이라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되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는데도 너는 병증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실을 데리고 쌍욕만 치고 있어 조금도 가장된 도리가 없었고 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남이의 행태에 분노한 세종은 아마도 그를 불러 꾸짖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이는 관비윤위를 보란듯이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남이가 첩으로 맞이한 관비윤위는 군인들을 상대하던 좌군비 출신으로 남이를 만나기 전 윤자당의 첩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공신으로 상당한 힘을 가졌던 윤자당은 세종 4년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이는 초상이란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희를 첩으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게 됩니다. 이후 정성공주는 세종 5년의 둘째인 딸을 출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임신 임신 시기가 태종의 3년 상과 겹치는 것을 보면 공주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남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이은 부모님의 상에 약해진 몸으로 병마에 시달리다 출산한 몸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2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성공주의 졸기 정성공주가 졸하였다. 임금의 동봉 누이동생으로 의상군 남이에게 하가 했는데 이때 이르러 나이 21세로 돌아가니 임금이 슬퍼하여 찬수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세종은 누이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사제문을 내립니다. 왕은 말하노라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은 비록 기수에 관계된다 하나 동기되는 마음은 유명히 다를지라도 간격은 있을 수 없도다. 오직 너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두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중곤에 있을 때로부터 극진한 효성이 숙성하였고 집을 가지기 이르러서 근검함이 더욱 나타났다. 바로 규문의 화목함을 이루었고 이로써 청리의 규범을 보여주었다. 이러므로 태종께서도 특히 종정하셨고 나도 두터이 권해하였다. 바야흐로 기리수화기를 기대하여 함께 안락한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더니 어찌 뜻했으랴 젊은 나이에 우연히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하여 세상을 떠났으니 기리수족이 잊으려짐을 생각하니 어찌 심간을 배워내는 듯한 아픔을 이기리오. 하물며 부왕의 상복도 끝나기 전에 또 채의 나무가 꺾여졌다. 고요히 생각하여 보니 어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가 있으나 급작히 믿고 의지할 곳을 잃었도다. 슬픔을 먹은 곳에 말을 엮어 사간을 보내어 전을 드리로라. 슬프다. 살아서는 동기로서 항상 친한 마음을 두터이 하였고 죽어가니 유명의 길이 다름으로 특히 조여라는 전례를 더하노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성공주의 초상에 예법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왕의 딸과 왕의 여자 형제의 초상에는 예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하게 왕의 여자 형제의 초상도 왕의 딸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정성공주의 상장은 태종의 딸로 태종시대 때 세상을 떠난 누나 경안공주의 상장을 따르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성공주의 장남 남빈이 장성에 홀레를 올리고 세 명의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들 그들 중 장남이 바로 남희 장군으로 잘 알려진 남희로 정성공주에게는 친손주가 됩니다. 하지만 1468년 남희가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처형되면서 남희의 할머니인 정성공주에게 하사된 누비들이 모두 내수사로 관수됩니다. 장리연의 전지하기를 난신 남희의 조모인 정성공주의 누비를 내수사의 도로 부치라 하였다. 또한 정성공주의 딸도 무탈하게 잘 자라서 좌이정 신기의 아들인 신자승 과 홀레를 올리게 되는데 그녀의 증손녀가 바로 부일 신사임당 이라 불린 신인선 입니다. 신사임당 은 천재화가이자 문인으로서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조선중기대학자 율곡 이에 어머니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성공주의 남편이자 부마 남희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공주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처벌어들인 관비윤이가 사촌언니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집으로 쫓아가서 언니 되는 여자와 그의 남편인 황등용을 구타하여 초주검을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한 당시 황등용의 집에 왕자가 피접을 나가있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걷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왕실의 인물들에게 죄를 주지 않았던 세종의 성향상 남이에게 질타를 하고 집안에서 근신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태종의 능인 헌능의 제사 때 남이는 세종이 내린 향과 충문을 전달하는 재관을 맡지만 향을 받드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혼자 가는 실수를 벌여 양사의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세종으로부터 근신할 것을 명받지만 근신기간에도 녹봉을 타기 위해 함부로 움직이면서 이듬해 이천에 유배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남이는 세종의 비호로 얼마 안 있어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는 부마로서 그가 맡은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에서 남이를 보면 세종의 명으로 부마로서 명나라와 관련된 외교적인 역할을 하며 나름 고생을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세종 1년 8월 15일 사은사 의상군 남이가 명나라 사신으로 가다. 세종 2년 8월 5일 사은사 남이가 돌아오다. 세종 3년 10월 6일 임금은 의상군 남이를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사신들을 유의사에서 위로하게 하다. 세종 5년 8월 7일 황주 선의사 남이가 선원을 받들고 떠나다. 세종 7년 3월 6일 평양 선의사 의상군 남이가 선원을 받들고 출발하다. 세종 8년 7월 2일 사은사 의상군 남이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 10년 8월 17일 선의사 의상군 남이를 평양으로 보내다. 세종 11년 10월 26일 선의사 의상군 남이를 유사로 보내었다. 세종 12년 7월 9일 선의사 의상군 남이를 유사로 보내어 요자 이연을 두 사신 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세종 13년 8월 12일 남이를 선의사로 유사에 보내다. 세종 14년 12월 1일 선의사 의상군 남이를 유사로 보내다. 세종 15년 11월 17일 의상군 남이를 황조로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세종 15년 12월 25일 의상군 남이 등을 북경에 보내 서적을 하사한 것을 살해하고 상서가 나타난 것을 축하하다. 세종 16년 4월 3일 사은사 남이가 북경으로 부터 돌아오다. 세종 17년 3월 12일 의상군 남이를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유사해서 선의하게 하다. 이렇게 부마 남이는 능력이나 필요가 있으면 끝까지 불러 일을 시키는 세종에 이에 사고를 치고 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다시 복직되어 사은사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거나 선의사로서 유의사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등 끊임없이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남이는 1492년 사사로의 불상을 제작해서 사원부의 탄핵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왕실의 일원으로 큰 사건 없이 살다가 단종 인연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창년군 북온면 구산리에 있는 나미아 정성공주의 묘역은 의령남시 종중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평택시 동천리 사오동에 있던 것을 1974년 후손들이 지금의 위치로 이장했으며 1997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6호로 지정됩니다. 묘는 쌍분이며 주변에는 원래 묘에 있던 성물들이 그대로 옮겨져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종과 원경하고 민씨가 극심한 불화를 겪는 와중에 태어나 조선 최초로 부마 간택을 통해 혼인하게 된 정성공주는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로 인해 젊은 나이에 유절한 비극적인 운명의 공주 였습니다. 다행히도 정성공주가 어렵게 낳은 자식들이 잘 자라 후손을 남기게 되면서 그녀는 한국사의 큰 족적을 남긴 남의 장군과 신사임당의 뿌리이자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